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크린웨어 테크 크린웨어 테크 지침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웨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린웨어 테크 크린웨어 테크 지침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칼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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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칼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즈는 시스메이트 조달턱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신유래 뉴스 정면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인데요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니 뭐 원래 과방이 소집 뭐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오늘 네 오늘 2시에 하는 걸로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분 매각 문제로 이스되고 있는 라인과 그리고 또 과기부 등에서 산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AI법 뭐 이런 어떤 법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뭐 21대 가방이 소외받기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은 제외를 하고 지금 방통이 특히 방심위에 이런 것을 현안질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마지막까지 좀 절충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마지막까지 되게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북은 행사 아니겠어요 그 이번이 열 번째인데 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결국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최상병 특권 관련돼서는 너무 좀 독소조항이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흡하면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한 특검법의 내용은 결국은 여당은 제외하고 민주당 혹은 또 다른 어떤 야당이 이제 검사를 추천하고 또 관련된 사항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신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을 정하는 우리 헌법상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의 어떤 경찰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봤듯이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고 특히 특검을 여야가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어떤 헌법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행적으로 지금 현재 입법폭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꼭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직무 위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장 핵심은 여론은 좀 최성병 특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공수처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론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금 더디다 이런 문제하고 또 어떠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제 주변에 나름대로 그래도 좀 학식과 지도청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군 경찰 검찰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경찰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게 군사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어떤 경찰이 이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지금 모르고 계세요 이건 경찰 어떤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특히 저희 당에서 많이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특검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소장 없애는 것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탈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몇 분들이 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115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대에서는 대통령 제의 요구한 것이 저는 유효하리라 봅니다 이탈표가 몇 표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탈표가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도 많은 또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상경 특검 제도 자체의 현재 어떤 문제가 너무 많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22대 때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2대는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상황이 달라지죠. 일단은 저희 당 숫자가 115에서 108석으로 줄게 되고 또 관련된 최상경 특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어떤 특검 공세도 민당이 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마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의석수 말씀하셨는데 정부 여당이 기댈 곳은 여론의 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 뭡니까 해외 직구 케이스 인증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좀 여론의 점수를 깎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점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케이스 인증 이야기 된 게 결국 피규어 같은 이런 어떤 왕구류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케이스 인증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의도 자체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문제부터 해서 됐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싸게 공급하고 있는 해외 직구가 특히 중국으로 붙은 직구가 못했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소비자의 어떤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하면서 좀 현실적인 어떤 규제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와 또 제조업 보호의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중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알리 태무신 소위 말한 알테시의 쇼핑몰이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 선택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소비자의 안전 두 번째는 공정 무역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쇼핑몰 특히 인터넷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배터리도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공정 무역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이제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규제의 어떤 기준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좀 세밀한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국산 쇼핑몰의 이런 어떤 무차별 폭격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조경태 의원께서 중국 대만 가지 않았습니까 총통추임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칭덕이 대만 총통추임식에 왜 갔느냐라고 항의는 할 수 있는데 무단 방문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잘 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천명을 하고 지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의 지방제도 자체가 베이징 장하이 텐진 충칭 사지칼시 22개성 그다음에 오자치구 홍콩 마카오 이 특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국가 외교관들이 혹은 또 지도자층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툴로 하고 있죠 그런데 무단 방문이라는 것 무단이라는 단어가 저는 유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단이라는 전제는 누군가가 허락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가 아닌 중국의 하나의 지방의 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허락을 받아라 그렇죠 그리고 쇼핑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 쇼핑몰을 검지도만 합니다 지금 틱톡도 지금 일부 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태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어떤 데이터 유출 이런 걸 검지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구로 등의 어떤 도동 착취를 통해서 이런 싼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어떤 이슈를 인권 이슈로 가지고도 좀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번에 케이시 인증 자체는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좀 러퍼한 좀 거친 접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가 좀 아주 요새 시끄러워요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백서 있잖아요 국민의힘 백서 그 백서를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을 하자 그 전에 하자 이것 가지고 또 또 시끄러운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백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21대 때도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만드는 데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책자 하나 만드는 것에 좀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백서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21대 백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제가 섭섭하죠 제가 부위원장이었거든요 조정은 위원장이 저도 이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상황실 부실장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총선 참패가 하나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정부 측 그리고 당 측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뭐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측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다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당도 저는 크게 했던 지지기반 이런 측면 그다음에 공천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선거 캠페인 측면 세 가지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원인과 개선사항을 찾아서 이것을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도권은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워낙 기반이 우리가 약한 상태에서 시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천부터 해서 또 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개선책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게 초반에 너무 이조 심판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특정인을 어떤 겨냥한 거 비판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정치 좀 이슈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쉽고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전당대회 전에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과연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당은당교를 바꿀 것인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공약화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취지로 그 당 대표 전당대회 하기 전에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조정훈 의원의 tf 위원장 사퇴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일단 본인이 당대표는 포기를 했고 했는데 당대표 포기를 한 것은 그만큼 tf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첫 걸음을 조금 잘못 띄었다 이런 점이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50대 50에서 조금 더 당권 도전하는 쪽으로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은 기울었다 왜냐하면 도서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 도서관은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당을 위해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면 계속해서 총선 참패했던 그런 책임론을 두고 계속해서 좀 어쨌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당원 당규상 대권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대선 1년 반 전에 즉 2025년 9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과연 1년 남짓 당대표를 하는 게 과연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대권 도전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세요?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네 본인 생각 저는 홍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지금의 당권 도전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을 위해서나 또 본인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기는 할 걸로 좀 5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지만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오늘도 또 굉장히 난선 비판을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 왜 그렇게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혹자들은 대담 저희 당의 대권 레이스의 주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그런 좀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나 즉 2017년도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소위한 적폐청산으로 저희 당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탈탈 틀리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할 때 당대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다 이거죠? 기억이 좀 이게 살아나서 이런 어떤 홍준표 대표 특유의 어떤 사이다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민의힘도 좀 대비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역동성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뭘 보였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제가 요새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제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 국회의장 민주당 뽑는 과정에 역동성도 물론 보이지도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명심 논란 네 명심 논란도 있고 추미애 당선자가 아닌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그 반면에 또 분명한 것은 이번에 조정식 그러면 정상호 의원을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나서서 박찬대 의원이 뭐 이렇게 있으면 다 이재명 대표였던 그런 뜻으로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들의 어떤 당내 어떤 비민주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되니까 지금 당원이 만 명 이상 탈당한다 또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은 어떤 강성 어떤 그룹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보이집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좋은 말씀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